김치 냉장고 추천 베스트 3 3위는 위니아 딤체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500리터 김치 냉장고에서만큼은 확고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딤체의 대표 제품 14개의 김치통이 들어가 4인 이상 가구가 쓰기에도 충분하고 소주를 살얼음 낀 슬러시 상태로 만드는 기능 등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음 가격 약 230만원 2위 LG 디오스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300리터 탁월한 성능에 집중한 가성비 제품으로 10개의 김치통이 들어가 1에서 2인 가구가 쓰기에 충분한 용량 비싼 제품에 쓰이는 간접 냉각 방식으로 성애가 끼지 않고 냉기 손실이 적음 가격 약 129만원 1위 삼성 김치 플러스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300리터 세련된 디자인에 성능과 가격까지 훌륭한 제품으로 12개의 김치통이 들어가서 무난한 정도의 용량 메탈로 이루어진 소재가 전체가 고루 시원할 수 있도록 냉기를 꽉 잡아줌 가격 약 109만원 구매 정보는 댓글을 참조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